기상캐스터 배혜지 인제에서는 자가격리 중 1명과 벌초객 1명이 확진됐고, 양구와 홍천에서도 각각 귀성객 1명씩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밖에 원주와 속초에서 10명씩, 고성 4명, 태백과 삼척에서 1명씩, 오늘 강원도에서 37명이 확진됐습니다. 닷새간의 추석 연휴 기간에 강원도에서 17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강원도는 9월 첫 주 29.7명이던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연휴 기간 35.4명으로 증가하면서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177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이 정도 확산세이면 일주일 뒤에는 하루 추에 대해 50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감염이 의심되면 빨리 검사해서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춘천에서 양돈농가가 가장 많은 동산면 지역에서 야생메뚜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19일 동산면 원창리에서 폐사한 야생메뚜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동산면 지역은 춘천 양돈농가 8곳 가운데 6곳이 위치해 있으며, 일단 농장을 모두 정밀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춘천시는 방역 차량을 동원해서 양돈농가 인근에서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춘천 중도와 서면을 잇는 서면대교를 강원도와 춘천시가 600억 원을 들여 조기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서면대교는 중도에 조성 중인 레고랜드는 물론 제2경춘국도의 연결도로와 연계되는 중요한 핵심 교통시설이라며, 교량 750m 규모의 2차로만 우선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국비가 확보되면 4차로로 확장할 방침입니다. 서면대교는 기본 계획과 실시 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쯤 착공될 전망입니다. 강원도의 수출이 8개월 만에 17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8월 강원도 수출액은 17억 5천884만 달러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20억 달러 돌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원도 수출 호황은 의료용 전자기기와 전선, 화장품 등 효자 품목이 주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에게 양국은이 예산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양국은이 특혜성 지원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국은은 박수근 미술체험 마을 어린이 미술관 전시물 제작 설치와 관련해 수의 계약을 따닌 장애인 생산품 판매지원협회 아름다운 사람들을 통해 문 씨에게 예산 7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수근 미술관장이 국내 어린이 미디어 작가인 문 씨를 추천해서 합법적으로 계약이 이뤄진 것이어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7,114억 원에 낙찰된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의 공개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강원경찰이 함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의 수사 의뢰에 따라 알펜시아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나 입찰 방해가 있었는지를 공정위와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에는 1조 6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지만 지난 6월 KH강원 개발에 7,114억 원에 낙찰됐고 시민단체와 강원도 이외에서 매각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강원도의 수소차 충전소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반면 전기차 충전 시설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권명호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기준 수소 충전소 한 곳당 차량 비율은 144대로 강원도보다 129대 적었습니다. 특히 19대인 경북, 42대인 충남과 큰 대조를 보였습니다. 반면 강원도의 급속 전기 충전 시설 1개당 차량 비율은 6.7대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이었습니다.